보호망 저 보호망이 400만원 플랜 어떻게 더 가입이 되는지 저 보호망이 설명해드릴게요 다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저 보호망이 40세 여성 기준으로 A사 B사 C사로 설명해드릴거구요 일단 요렇게 가입하시면 임플란트가 무려 4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가 120만원 가입이 되는 플랜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어 잠깐만 여기가 좀 안보이네요 어 이게 좀 잘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잘 안보이실거 같은데 왼쪽에 보호망이 안나왔네요 보호망이 40세 여성 기준으로 10만 8천 8백 30원 나왔어요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일단은 이렇게도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거 같고 그리고 일단은 A사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150만원 그리고 크라운이 50만원 여기는 어디냐면 따라라 생명 이에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거 같고 B사같은 경우는 10년나 10년 만기로 임플란트 150 보존원 30만원 여기는 N사입니다 N사 이게 8월달부터 보험료가 20%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연간 무자 내에서 연간 3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기 N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거 같구요 C사같은 경우는 3만 1600원 이에요 30년나 30년 만기로 했는데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려고 3만 1600원으로 여기는 H 생명사입니다 요런식으로 A사 B사 C사 가입하면 임플란트 400만원 보존원 120만원 요런식으로 가입하면 여성 40세 기준으로 10만 8천 8백 3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0만원대로 가입을 하면 1년이면 120 2년이면 240이에요 2년 있다가 임플란트 1개도 400만원 2개 하면 800 3개 해도 1200만원 그러면 하나에도요 보험료가 240만원 납입했는데 하나 하면 400만원 보험금 나오기 때문에 160만원 이득이라는거죠 2개 하면 800만원이기 때문에 160만원 빼면 60만원 이득인거구요 3개의 임플란트 하면 1200만원 그러면은 우리가 980만원 이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크라운을 하나 할때마다 120 2개 하면 240 3개 하면 360만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어 네 요런식으로 하시면 좋을거 같구요 자 이거 외에도 일단은 남성 기준으로 네 남성 기준으로 저 보험망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남성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12만 9천원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왼쪽에 잘 안보일텐데 이렇게 해서 12만 9천원 나왔고 보험료가 일단은 임플란트 400 크라운 팩 120만원 여성이랑 남성이랑 거의 2만원 차이거든요 2만원 차이에서 남성이 좀 더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보험료가 그래도 많은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1년만 유지해도 아니면 정말 막말로 치아상태 안좋으신 분들은 3개월 뒤에 임플란트 해도 50%면 400만원에 50%면 그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개면 600 아 400 3개면 600만원 근데 보험료는 3달치 해도 36만원 내고 임플란트 1개도 200 그러면 거의 180만원 정도 이득이고 2개하면 더더욱 3개면 더더욱 이득이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득이구요 여기다가 내일 새로 가입이 되는 에이 땡땡 띠링띠링 돼지꼬리 여기서 임플란트 100만원 보존치료 크라운 40만원 넣게 되면 더더욱 이득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내일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님 치아 재테크가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저 보험방도 7년 전에 임플란트 3개하고 2,400만원 받은 노하우 많이 올려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보험방 믿고 가입하고 보험청구까지 한방에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저 보험방만 믿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edal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